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지갑 이란 책입니다 아사노 미사코 지음 이경민 옹김 키스톤 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단 자신의 지갑을 꺼내서요 옆에 두시고 한 번씩 지갑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을 때 또 장밋빛 미래가 다가오기를 바랄 때요 지갑은 틀림없이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미신이나 주술 같은 게 아니라요 저자가 일을 시작하며 30년 동안 만 명 이상의 경영인들과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 사례에서 찾은 비밀입니다 15년 동안 7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운명 컨설팅을 해주면서 얻은 결과에서 도출해낸 인생의 성공 비법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법들만 엄선해서 실은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요 지갑에는 신이 깃든다 라는 것입니다 지갑에 신이 깃들면 인생은 신기할 정도로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요 지갑에 신이 깃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오묘한 관계를 이해하면 정말로 우리의 운명과 미래는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점점 호전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37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1 지갑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저자가 자신의 부자 고객들을 보니까요 부자들 모두는 지갑을 무척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지갑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지갑에는 신이 살지 그 신과 친해지면 인생이 순탄해져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명 이상의 지갑을 본 뒤에는 더욱더 확신하게 됐는데요 지갑에는 분명히 신이 있고 또 신의 응원을 받는 사람은 돈과 파트너에게도 사랑받아서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부자의 지갑에는 신권이 들어 있다 부자들의 지갑은 하나같이 윤이 났고 그 안에 든 지폐는 전부 신권이었다고 합니다 왜 신권을 넣어두냐면 신권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신권을 주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잖아요 상대가 기뻐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면 마음의 접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기쁘게 해주면 나도 응원을 받는다는 거죠 3. 부자는 돈은 물론 지갑도 소중히 다룬다 부자들은 지갑을 무척 정중하게 다루고요 지갑 안도 항상 말끔했는데요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갑과 돈을 함께 소중히 여겼다고 하네요 4.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전부 알 수 있다 저자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보아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갑은 인생 그 자체라는 사실인데요 지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지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돈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인데요 지갑의 알맹이는 곧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바란다면요 먼저 지갑 속을 깨끗이 하라고 하네요 5. 지갑의 신과 돈은 애인 사이 지갑의 신과 돈은 애인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좋은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지갑 속이 뒤죽박죽이면 지갑 소유자의 머릿속도 뒤죽박죽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는 업무에 진척이 없고 신경이 곤두서고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많이 사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낭비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지갑 속을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해서 돈이 살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6. 열심히 버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돈 없어 병에 걸린 분들은요 우선 자신을 위한 돈 쓰기와 저축하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우선 나 자신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과 업무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사고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머니 사정도 자연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돈을 쓰면 돈이 달아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돈을 쓰는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을 하거나 술을 잔뜩 마시거나 세일 기간이라고 새 옷을 잔뜩 사거나 스트레스로 쓰는 돈은요 바로 낭비라고 합니다 돈이 모이지도 않고 돈에게 사랑받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8. 정말 갖고 싶은 것만 사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만 사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 원하는 것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손에 넣으면 이것저것 다 갖고 싶다는 무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귀한 돈으로 정말 원하는 것을 사면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되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9. 참아가며 번 돈은 모이지 않는다 참아가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지겹고 괴롭고 힘들다 이러면서 인내의 대가와 맞바꿔서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월급은 그만 인내 급여가 되어버리고요 인내만 하다 보면 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충동구매를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 급여를 가치 급여로 변환해야 하는데요 내게는 그만한 돈을 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가치 급여를 받는 행위를 자기 자신에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돈은 바로 나 자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온 사랑의 결정이고요 따라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땀 흘려 번 돈이 인내 급여에서 가치 급여로 바뀌었을 때 바로 내 인생, 내 운명도 분명히 바뀐다고 하네요 10. 이것이 바로 돈과 지갑의 신을 당신의 포로로 만드는 비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따위, 돈돈 거리기나 하고 돈은 더러워 남들 앞에서 돈 얘기를 하다니 부끄러워 이렇게 여기는 사람한테는요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애들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래서는 돈에게 사랑받기는커녕 미웅만 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 돈도 나를 사랑해 줄 리 없다는 거죠 돈은 매우 정직하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곳으로는요 돈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곳에 가지도 않기 때문에요 소중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간다고 하는데요 돈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해 너무 좋아 아껴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돈도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한테로 간다는 겁니다 또 지갑의 신은 그런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사랑해 나는 돈이 너무 좋아 이러면은 그런 감정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지갑의 신과 돈이 바로 내 지갑 안으로 또 다른 많은 돈을 잔뜩 불러들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소중히 다뤄주고요 적절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2. 돈과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돈 쓰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낭비, 투자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계시나요? 돈은 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투자에는 돈에 하는 투자와 자신에게 하는 투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투자는 최고의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은 바로 나의 가치이자 또 나의 미래입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할 때 최고였어 가격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투자한 돈에 대해서 긍정 에너지를 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 돈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바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13.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의 나쁜 말버릇 돈이라는 에너지를 아깝다 뭐 어때 주머니 사정 좀 보고 이런 말을 통해서 부정 에너지로 부지런히 교환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쓰시면 안 됩니다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한 말은 바로 현실이 된다는 거죠 번 돈을 쓸데없는 일에 아깝게 쓰면 쓸데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모르는 사이에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긍정 에너지를 실어서 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돈은 행복한 현실을 불러들이고 살아있는 돈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쓸 돈이라면 투자를 하고 살아있는 돈을 써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돈이란 몸과 마음이 기뻐하는 돈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뻐하는 돈을 써야 돈이 쑥쑥 들어온다고 하네요 14. 돈이 없어 이런 말은요 돈을 멀어지게 하는 악마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를 반복해서 말하면 결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5. 에너지의 법칙으로 사랑과 돈을 쑥쑥 끌어당기자 돈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갈구하는 거,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죠 이 에너지인 돈을 불러들이려면요 돈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행복의 에너지를 긁어모아서 순환시켜야 합니다 돈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응집체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이 정말 행복해, 지금 너무 아늑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분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며 쓰는 돈은 긍정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에너지를 모으면요 에너지가 순환해서 다시 나한테, 우리들한테 행복의 에너지를 날라다 준다고 합니다 16. 산돈과 죽은 돈의 운명 바로 여기서 갈린다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을 타고 돌고 돌아 여기저기 들렀다가 내 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돈이 그때 이 돌아오는 돈이요 돈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돌아올지 아닐지는요 바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돈, 산 돈을 써야 한다는 건데요 이 살아있는 돈은요 돈을 쓸 때, 우와 근사한 쇼핑이었어, 기뻐라 이런 멋진 곳에 오길 잘했어, 너무 좋아 공부가 무척 많이 된 세미나였어, 오길 잘했다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긍정적인 기분으로 쓴 돈을 바로 산 돈, 살아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고 또 진심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긍정 에너지가 가득 실려서 생기가 넘치는 돈을 써야만 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17. 쓰고 또 써도 돈이 불어서 돌아오는 사람의 비결 돈이 쑥쑥 불어나 되돌아오는 사람은요 은혜 보내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은혜 갚기를 하기보다는 은혜 보내기를 해서 돈과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쑥쑥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은혜 보내기라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쪽이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보내다 보면요 은혜가 빙글빙글 돌아서 점점 퍼져나가는 원리인데요 나비효과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한테서 은혜를 받아서 아 그 덕분에 내가 좋아졌다면 이 은혜를 그 사람한테 갚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갖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순환한다는 거죠 은혜 보내기를 하면요 사랑, 돈, 행복이 빙글빙글 돌아서 크게 순환한다는 원리입니다 18. 지갑 속을 무조건 신권으로 채워라 지갑의 신은 신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신권에는 플러스 에너지가 모이기 쉽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 물건을 사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새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람은 깨끗한 것 새 것을 접하면 기쁨을 느끼고 또 새 지폐에는 이런 설렘이나 기쁨과 같은 에너지가 모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지갑 속에 신권을 넣고 다니면요 이 신권이 좀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만 원을 꺼내려고 하는데 2만 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지폐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좀 세심하게 정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매사에 우리가 무척이나 정중해지는데요 인생 또한 정중하게 살게 되고요 매일매일 정중하게 사니까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9. 영수증과 명함을 지갑에 넣지 말라 지갑의 신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지갑 속에 돈 이외의 것을 돈보다 많이 넣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명함 카드 등을요 너무 많이 넣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구깃구깃하거나 너덜너덜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요 돈과 지갑의 신에게 미움받게 되니까요 지갑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전운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네요 20. 포인트 카드를 지갑 속에 절대로 넣지 않는다 지갑은 카드 수납처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갑 속에는 최소한의 카드만 넣고 다녀야 합니다 포인트 카드가 많으면요 많을수록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1. 매일 지갑을 지갑 침대에서 쉬게 해주자 돈을 안정시키는 지갑 침대가 중요한데요 지갑은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집에 돌아오면요 반드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침대에서 쉬게 해주라는 건데요 지갑을 쉬게 해주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갑을 쉬게 해줄 때는요 놓는 장소는 자신의 침실 조용한 북박이 장 속이나요 또 방위는 북쪽과 북서쪽이 좋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돈은 조용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고 전해지는데요 북쪽과 북서쪽이 재물을 관장하는 방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지갑 침대가 뭐냐면요 이불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옷장의 작은 서랍 속에 지갑을 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22. 지갑이신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주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는 에너지를 부르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돈을 통해 에너지를 교환하거나 순환하려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네요 23. 소액 대출을 하지 않는다 점심값은 지금 현찰이 없으니까 다음에 계산하자 편의점 갈 거면 주스 좀 사다 줘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 옆에 안 계시나요? 작게 빚을 지는 습관은요 악의가 없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부정 에너지를 쌓는다고 합니다 소액 대출 습관이 쌓이면요 돈과 지갑이신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신용과 신뢰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24. 비상금을 마련하지 마라 가족 몰래 비상금을 만드는 등 돈을 감추는 행위를 하면요 신기할 정도로 돈이 돌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돈과 지갑이신은 오픈마인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돈은 풍요롭고 열린 마음에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안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넉넉한지 파악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어서 하는 일도 순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5. 지갑은 기릴 손 얻는 날의 사자 기릴에 지갑을 사러 가라고 하는데요 지갑의 신은 운이 좋은 날 기릴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기릴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운을 짊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갑의 신은 운을 짊어진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운을 짊어져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26. 부위가 높은 장소에서 지갑을 사자 토지 에너지가 높은 장소가 좋다고 하는데요 지갑을 사는 장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번성한 기쁨이 많은 곳이 바로 부위가 높은 장소인데요 토지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를 분출하는 장소로 토지 단가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번화가를 말하겠죠 27. 아울렛이나 세일 상품은 사지 않는다 아울렛이나 세일 상품은 여러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요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반품했어 이런 안 좋은 그런 손길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갑이 직접 손에 닿지 않도록 장갑을 낀 채 정중히 다루는 가게에서 사라고 합니다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싼 지갑을 사라는 뜻일까요? 결국에는 장갑을 낀 채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 거는 정말 비싼 지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또 가능한 한 진열된 적도 없는 지갑을 꺼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는다고 생각하면요 이해가 갑니다 새 지갑을 살 때 가능한 한 남이 한 번도 만지지 않은 새 제품을 꺼내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장지갑과 반지갑 중 지갑의 신이 좋아하는 건 당연히 장지갑이죠 그리고 동전지갑은 따로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목, 화, 토, 금, 수에서 지폐는요 목에 해당하고요 동전은 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은 또 목과 상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동전인 금의 에너지가요 지폐인 목의 에너지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폐와 동전을 함께 넣어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 가죽지갑을 쓰면 신의 힘이 배로 늘어난다 가죽지갑을 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죽지갑에 깃든 신의 힘은요 배로 세다고 합니다 왜냐 가죽이 뭡니까 생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생물에는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 지갑을 사면 도향을 뿌려 정화한다 도향이 무언가 하면요 향나무 가루로 만든 향료라고 합니다 새 지갑을 사면 우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도향을 살짝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향기로운 향나무 향이 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향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좋은 향기에는 자신과 주위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지갑에 좋은 향이 나는 것을 넣으면 금전운과 업무운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31. 지갑을 사용하기 전에 신권 100만원을 21일 동안 지갑에 넣어서 재워둔다 신권은요 100매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원짜리 100매인 100만원도 좋고요 또 천원짜리 100매인 10만원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너무 또 이게 무리라고 생각되면 20매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100매를요 지갑을 처음 샀을 때 넣어두는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가득 찬 상태가 당연한 상태라고 지갑한테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정도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갑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을 21일 동안 해야 되는데요 지갑 침대에 21일 동안 돈을 넣어서 재워두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지속하면 지갑이 습관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 글쎄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어떤 절실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요 또 지갑을 사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넣어두는 100만원은요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이 종잣돈이 인생이 꽃핀다 이런 말처럼요 지갑 속에 종잣돈이 가득하고 또 지갑이 신이 깃든 이 지갑은 그로 인해서 인생의 꽃도 피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만원 정도를 넣어둬서 21일 동안 잠자게 해둔다는 것입니다 이 종잣돈이 큰 돈꽃을 피우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나요? 처음에 지갑을 사시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넣어서 큰 돈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2. 적자 경영에서 탈피하고 싶은 경영자에게 추천하는 지갑 어떤 지갑일까요? 빨간 지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대체로 기운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빨간색이나 화려한 지갑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빨간색의 기운에 지지 않을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지출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 빨간색 지갑은 적자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쓰는 설렘이 강해져서 돈도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기 쉽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간색 지갑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3.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여성 기업가에게 추천하는 지갑 지갑을 두 개 가지라고 합니다 지갑을 두 개 지니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용과 사적인 용도로 나누어서 두 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지갑을 분리하면 수입과 지출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주먹구구식 회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34.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하는 지갑입니다 인연을 이어주는 색의 마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녹색입니다 녹색은 중화하고 중용을 유지해주는 색이기 때문에요 또 녹색 중에서도 황록색이나 짙은 녹색은 인연을 깊게 해주고 연두색은 인연을 넓게 이어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요 녹색 지갑을 한번 또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35. 업무운을 높이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지갑 질 좋은 가죽 지갑을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업무운은 지갑의 윤기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반들반들하고 예쁜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지갑도 색보다 윤기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광택이 있는 좋은 가죽 지갑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비즈니스나 업무운에는 광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불리는 짙은 갈색도 좋은데요 검은색은 비즈니스를 안정시키고 짙은 갈색은 재물을 불려준다고 합니다 고귀하고 기품 있는 짙은 보라색도 정상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색이라고 하네요 36. 금전운을 높이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지갑 금색과 은색이 베스트라고 하는데요 펄이 들어간 고상한 제품도 좋다고 합니다 금색과 은색의 비길색은 없다고 하는데요 다른 색상이라도 펄이 들어간 고상한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소재는 역시나 가죽입니다 돈을 모으거나 불리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갈색이나 짙은 갈색을 추천하는데요 토의색이라고 합니다 토 흑토 자요 풍수의 우행인 토의색은요 돈을 불리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37. 인생의 무대를 높이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지갑 흰색은요 새로운 시작에 참 좋은 색이라고 하는데요 흰색이 가진 힘에는 리셋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셋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심기 일전을 위해서 흰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흰색은 지갑으로 잘 고르지 않잖아요 먼지라든가 때가 잘 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인생의 무대를 높이거나 교체하고 싶은 시기에 쓰면 좋다고 합니다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요 지갑을 교체하는 주기도 빨라지고 그만큼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가거나 무대를 교체하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상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돈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지갑이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겠는데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지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돈 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과 지갑을 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일도 인생도 미래도 활짝 피어나고요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니까요 지금 지갑을 하나 사야 하는데 하셨던 분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책을 한번 읽어보셔서 더 많은 좋은 정보들을 습득하신 다음에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